9장 이스라엘 여러분 주목하십시오. 여러분은 저 땅에 들어가 여러분보다 수가 많고 강한 민족들을 쫓아내려고 바로 오늘 요단강을 건널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하늘에 닿을 만큼 높이 솟은 성벽으로 둘러싸인 큰 성읍들과 몸집이 대단히 큰 사람들 곧 안학자손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들에 대한 소문을 들었고 아무도 안학자손과 맞설 수 없다는 말까지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것을 알아두십시오.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보다 앞서 강을 건너가실 것입니다. 그분은 태워버리는 불이십니다. 그분께서 그 민족들을 멸하셔서 여러분의 힘 아래 굴복시키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대로 여러분은 그들을 쫓아내고 속히 그들을 멸망시킬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여러분 앞에서 몰아내시거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으로 이끌고 오셔서 저 민족들을 쫓아내게 하신 것은 내가 행한 모든 착한 행실 때문이다 하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사실 그것은 저 민족들이 악을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여기까지 온 것은 여러분이 행한 착한 행실 때문도 아니고 여러분이 쌓아올린 고상한 행위 때문도 아닙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저 민족들을 여러분 앞에서 쫓아내시려는 이유는 그들이 몹시도 사악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것은 여러분의 조상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시려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절대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저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라고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은 여러분이 선을 행해서가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은 고집센 백성일 뿐입니다. 여러분이 광야에서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을 얼마나 노엽게 했는지 절대로 잊지 말고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이집트를 떠나던 날부터 이곳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께 반항하고 되들었습니다. 줄곧 반역을 일삼았습니다. 호랩에서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멸하려고 하셨을 만큼 그분을 노엽게 했습니다. 내가 돌판, 곧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맺으신 언약의 돌판을 받으려고 그 산에 올라갔을 때 나는 밤낮으로 40일을 그곳에 머물면서 음식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손수색이신 돌판 두 개를 내게 주셨습니다. 거기에는 여러분이 모두 모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산 불 가운데서 여러분에게 하신 모든 말씀이 글자 그대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밤낮으로 40일이 지난 뒤에 하나님께서 내게 두 돌판, 곧 언약의 돌판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서 가거라. 내가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내 백성이 모든 것을 파멸시키고 있으니 빨리 내려가거라. 그들이 내가 그들을 위해 펼쳐놓은 길을 순식간에 버리고 떠나서 자기들을 위해 신상을 부어 만들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하고 마음이 굳은 반역자들이다. 나를 막지 마라. 내가 저들을 멸망시키겠다. 내가 저들을 지상에서 완전히 쓸어버리겠다. 그러고 나서 너와 새롭게 시작하여 너를 저들보다 낫고 저들보다 큰 민족으로 만들겠다. 내가 언약 돌판을 두 손에 들고 돌아서서 그 산을 내려오는데 그 산은 이미 불타고 있었습니다. 내가 보니 여러분이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께 죄를 짓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직접 송아지 모양의 신상을 부어 만들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걸어가라고 명령하신 길에서 여러분은 너무 빨리 떠나갔습니다. 나는 두 돌판을 높이 들어다가 내던져 그것을 여러분이 지켜보는 앞에서 산산조각 내버렸습니다. 그런 다음 나는 전과 같이 밤낮으로 40일을 하나님 앞에 엎드려 음식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았습니다. 내가 그렇게 한 것은 여러분과 여러분이 저지른 모든 죄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거슬러 죄를 짓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저질러 그분을 노협게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진노 활활 타오르는 그분의 진노가 두려웠습니다. 그분께서 여러분을 멸망시키시려고 하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 한 번 내 말을 들어주셨습니다. 그분께서 아론에게도 진노하셔서 그를 멸하려 하셨습니다. 그때 나는 아론을 위해서도 기도했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만든 죄악된 물건, 곧 송아지 신상을 가져다가 불 속에 넣어 태운 다음 고운 가루가 될 때까지 부수고 빠아서 산에서 흘러내려오는 신의 물에 뿌렸습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진을 쳤던 다베라, 불사름, 마싸, 시험한 곳, 기부로 탔다와 탐욕의 무덤에서도 그랬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진노케 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최근에도 하나님께서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여러분을 보내시며 가서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을 차지하여라 하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내리신 분명한 명령을 거스르고 그분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여러분을 알게 된 날부터 지금까지 여러분은 줄곧 하나님을 거역하는 반역자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멸하시겠다고 말씀하실 때에 나는 밤낮으로 40일을 하나님 앞에 엎드려 여러분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나의 주 하나님, 주의 관대하심으로 속량하시고 그 크신 능력으로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신 당신의 백성, 당신의 소유를 멸하지 말아주십시오.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기억하셔서 이 백성의 완악함과 악과 죄를 너무 심각하게 여기지 말아주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으시면 주께서 저들을 구해내신 이집트 땅의 사람들이 하나님도 어쩔 수 없군, 그가 지쳐서 자신이 약속한 땅으로 그들을 데리고 가지 못하는 거야. 그들을 미워해서 결국 그들을 광야에 죽게 내버려 두는구나 하고 말할 것입니다. 그들은 주께서 친히 강한 능력으로 구해내신 주의 백성, 주의 소유입니다. 감사합니다.